안녕하세요. 띵똥랑매의 띵이입니다. 오늘은 띵이 제가 머리를 자르고 첫번째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거에요. 아주아주 쉬운 그림이죠?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연필과 색종이 그리고 간단한 색연필 도구들 그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사람을 벌써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그럼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는 제가 또 예쁘게 아니 예쁘질 않지만 멋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향비를 옆으로 치워주고 그럼 그려볼게요. 그럼 그려볼게요. 그럼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색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색칠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색칠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야. 공차고 있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축구공차고 있는 남자예요. 그냥 있는 여자아이 두 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림 못 그리시는 분을 위한 이런 그림 그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